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정치권에 떠들고 있는 10월 위기설 그리고 11월 위기설 이런 게 있죠. 10월 위기설은 여당을 향한, 정부를 향한, 용산을 향한 위기설입니다. 11월 위기설은 이재명을 향한 위기설이죠. 그런데 10월 위기설의 실체는 결국은 탄핵이 되겠죠. 저들이 요즘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부족한 거죠. 가령 저들이 200석을 만들 수 있으면 바로 아마 탄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을 해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탄핵 그 다음이 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요. 저들이 설령 국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헌지를 통과 못해요.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3인이 조만간 교체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6명이 남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 운용 교정에 보면 6명으로는 그걸 심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7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명이 빠져나가고 공석인 상태에서 저들이 뭔가를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상태로 시간 끌기를 한다. 헌법재판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저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저도 뭐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거죠. 꼭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들은요. 다른 카드도 제가 보니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다. 6명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신속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탄핵당한 상태 아닙니까? 자신의 일일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한 탄핵 심리를 빨리 해달라. 6명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도 위헌적이다. 억울하다. 빨리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야승향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헌법의 원리에 비춰봐서는 이건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 야권, 개딸들 지금 패닉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모르긴 해도요. 아마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정말 엄친하게 지금 쇼크 먹었을 겁니다. 큰일 났다. 10월 위기에서 이걸 그냥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요. 우파 지지자들. 이진숙 해냈다. 최고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진숙으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할 일을 했는데 이것이 갖고 오는 나비효과 그 결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되는 뉴스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현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정족수 7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불문율처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은 아니다. 6명으로도 가능하다라고요. 현재 마비가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숙 본인에 대한 심리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노리는 큰 그림이 깨지는 거죠. 이재명 정말 흉계가 박살났다. 절대 과장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 카드는 날아갔다 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난 힘이 실리는 일이 된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차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새로운 어떤 헌법재판관들이 보충이 되겠죠. 그러면 구명 체제가 금방 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6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6명으로도. 그런데 그 남은 6명은요. 이런 식이면 헌법재판소 자체의 어떤 기능, 헌법의 원리에 더욱더 충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재명이가요. 뭔 짓을 하더라도 이재명이 뜻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에 성공해도 국회에서 헌재해서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이슈는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용사는요. 큰 짐 하나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탄핵 이슈 갖고 대통령을 이렇게 흔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진숙 본인도 본인이지만 여기에 관계된 여러 우리 우파운동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엄청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 효력 정지됐습니다. 탄핵 심판 중단 안 돼. 자신을 향한 탄핵이죠. 이런 식입니다. 이거 하나가 갖고 오는 나비효과, 엄청난 어떤 결과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박수를 치고 해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요. 헌재는 현재 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는 8명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했는데 그 후임을 보충하지도 않고 충원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8명으로 엄춘한 사건을 결판되고 말았죠. 그런데 7명 아래면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7명 아래라도 재판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죠. 이걸 우리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어떤 결과고요. 헌법재판소가 정말 파이팅입니다. 역시 이제 법을, 헌법을 존중하는 헌법재판관들 답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정 질서를 이렇게 지켰다.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는 18일입니다. 10월 18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합니다. 지금 오늘이 15일이니까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여기에는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6명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재판관 정족수 이 이슈를 1구에 해결했다. 자, 민주당은요. 그동안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후임 헌재 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었죠. 원래는 재판관 2명, 부캐복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하나, 여당 하나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요. 그 재판관 2명조차도 자신들이 추천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신들이. 그런데 그 2명을 추천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그 어거지를 쓰는 것은 결국에는 탄핵 후에 헌법재판소를 이용해서 완전히 탄핵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들의 흉기인데 말이죠. 그 야무진 꿈이 물거품이 됐다. 자, 이진숙 위원장이 결국 해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우판위에서 인기가 지금도 많이 급상승되어 있는 상태인데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이진숙 위원장을 진짜 대선 주자로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말이죠. 글쎄요. 자,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은 헌법재판소에 올려진 혹은 올려질 여러 사안에 대한 예고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설사 통과되더라도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 탄핵은 이제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말이죠. 작은 의석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정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기도도 무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 수위가 야당만 지금 때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용산을 때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제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오직 그 탄핵 때문에 지금 주눅이 조금 들었다. 대통령이 조금 힘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읽어야 이제 회복시켜준 쾌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요. 여야 간의 대결로 유도해야죠. 이제 원래 국민의힘은요. 야당하고 싸워야지 용산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자충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일은요. 정치 파트에서 이거 담당을 해야죠. 국내힘에서 원래는 이걸 먼저 이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묻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했던 거죠. 가처분 신청 말이죠. 자 잘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걱정 없습니다. 그동안 탄핵 때문에 말이죠.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죽은 오리가 될 것이다. 대더덕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레임덕이 아니고 대더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 재판관 추정권 이런 것까지도요. 다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혹은 정권이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반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공격의 고삐를 쥘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요. 우리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외국 운동가들도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어떤 흉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광장운동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요. 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게 이제 그들이 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라를 구하고 있다. 나라를 구한 그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